안녕하세요. 달라미입니다. 오늘은 슈퍼마리오 레고 7136곡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슈퍼마리오를 작동하면 다양한 음악과 사운드, 그리고 재미있는 표정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개봉해볼까요? 슈퍼마리오 레고는 어플과 연동이 됩니다. 화면과 같이 똑같은 맵을 만들었어요. 우선 주인공 마리오를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마리오와 연결 버튼을 눌러주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짠! 아귀 쿠파레고 그리고 버섯 레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앙컷 그렇죠. 오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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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아주 쿵팔을 이겼다! 성공! 과연 코인을 몇 개 모았을까요? 오, 예! 21개 성공! 레이! 오늘은 슈퍼마리오 레고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